어떤 사람은 식민지를 이야기할 때 그럽니다. 조선의 식민지하고 영국이 다른 나라 다른 제 그때 제국주의 식민지하고 같은 거 아니냐?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일본이 조선을 조선의 식민지 통치를 어떻게 이렇게 진행했는가고 영국이 다른 나라 통치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죠. 완전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. 그 다른 점이 뭐냐? 바로 요거입니다. 일본은 조선을 먹고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뭘 했느냐? 정체성을 망각시키기 위해서 역사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.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. 그게 드러나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우리가 조선인들이 일본에게 당했던 식민지의 이야기를 하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. 특히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가 되어 있던 그 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. 왜?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조선은 어떻습니까? 특수하게 말 그대로 정체성이 없어지는 그 작업, 역사를 제거당했다는 것이 다른 식민지 국가하고 다른 그런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.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 디라우치의 식민지 통치 말 그대로 방법 그대로 바로 조선총독부가 진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화면에 나타난 1910년 바로 11월 달에 명치 43년인데 보면 조선총독부 간부가 나오면서 배포금지 압수목록의 책자가 발표가 됩니다. 왜 조선에 있는 책부터 걷어들입니까? 특히 역사책부터 걷어들입니다. 역사, 문화 관련된 서적을 압수목록을 아예 관부에 넣어가지고 걷어들이죠. 과연 이 어도는 뭘까요?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